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항사 김종우입니다. 2023년 국가직 한국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 한번 보셨나요? 실제 시험장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집에서 한번 풀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무난하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무난하게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 거 똑똑한 모의고사라든지 제 거 동영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어제 실제로 학원 갔더니 여러 명이 제 거 모의고사에 접종된 게 많아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끝나자마자 카톡으로 한 열 통 왔어요. 뭐 뭐 뭐 뭐 이미 정합티 이미 바로 그거 문제 풀었다고. 뭐 새삼 새롭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제 거 적중했다는 거는 새롭지도 않은데 그럼 뭐 합니까? 한국사 과목도 없어지고 이런 마당에 뭐 그래도 제가 제 수업으로 도움이 돼서 여러분이 합격한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총평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2023년에 국가직 9급은 작년 국가직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웠지만 제가 볼 때는 적당한 난이도예요. 적당한 난이도. 그래서 작년은 너무 쉬웠고요. 작년 국가직은 너무 쉬웠고 올해는 적당하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딱 나오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지금 국가직이 아니고 다른 직렬. 예를 들면 계리직. 계리직 직렬이신 분도 이거 한번 풀어봤을 텐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계리직이 난이도가 더 높잖아요. 9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90점 이상은. 그리고 95점은 나와줘야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일반직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특수 직렬. 아주 컷이 조금 낮은 직렬은 85에서 90이지만 교육행정직같이 컷이 좀 높다. 그럴 때는 95점 정도는 나와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예요. 실수만 안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시험일수록 여러분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신 분들 지금 제일 많은 게 지금 85점이 제일 많을 거예요. 85점이. 85점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아는 걸 더 확실하게 다 봐야 돼요. 기출을 좀 더 명확하게 풀고 그 다음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돼. 내가 이따 문제 풀면서 알려주겠지만 아예 내용을 몰랐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이거는 이론을 들으라고 내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 이런 분들은 내가 동형이나 문제를 많이 풀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뭘 틀렸는지 이 강의 들으면서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이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적당한 난이도예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이니까 하나 실수. 어려운 문제 하나. 그래서 90점 정도. 그리고 공부가 좀 됐다. 난 실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95점. 85점은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85점 이하는요. 더더더 열심히 하셔야 돼. 더더더 열심히 하셔야 돼. 아시겠죠? 숫자 유형 보면 근현대사가 8문제 나왔어요. 8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맨날에는 5문제 나왔다가 6문제 나왔다가 7문제 나왔다가 8문제. 근현대사 비중이 이제 늘어났다. 이 말은 뭐냐. 근현대사를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 어떤 시험이든 한국사가 있는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없다. 근현대사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형 문제. 이거 말고도 지역사 문제도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문제들 웬만한 거 다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들 웬만한 거 다 나왔고. 선사시대 한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문제 나왔다? 여러분 20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조세 한 마디 보죠. 13번 문제가 약간 고난이도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직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문제. 오타 났죠? 응진전인데 응진전을 냈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답 처리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타이기 때문에. 13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처리 안 해줘도 할 말은 없지만 그 오타 있는 문제 그거는 그거는 문제 낼 때 이거 완전 말도 안 돼. 어떻게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타 있는 문제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답 처리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 문제는 쉬워가지고 당락인 결정이 안 돼요. 웬만한 공부한 사람은 그 문제는 다 맞았어요. 문제가 뭐냐. 이 13번 문제가 근데 이거 정답 처리해줘도 여러분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정답 처리 안에 해줄까? 이따가 저하고 한번 보시죠. 정답 처리해주면 좋긴 하는데 문제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놨는데 명확하게 안 냈다니까. 아니 일개 강사 문제도 명확하게 안 내면 댓글 달리고 난리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문제를 안 내고 오타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출제위원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니까 한국사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참 교수님도 이러면 안 되지. 당신들은 일자리 명확하니까 대충 문제 되시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문제 명확하게 내야죠.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기출 문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암기 팁으로 거의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암기 할 거 암기 하고 기출 수정식 본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을 다섯 번 이상 풀었다. 이제 그런 분들 있죠? 기출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럼 동형 좀 많이 푸세요. 다양한 문제 푸세요. 근데 기출 다섯 번도 안 푼 사람인데 동형 들어가면요. 여러분 털립니다. 털려요. 특히 제 동형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쉬운 동형 풀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쉬운 동형 풀어봤자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좀 어려운 동형을 풀어야지 도움이 됩니다. 왜 사료 적응력이라든지 그 다음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는 걸 그런 경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외독 이상이신 분들은 제 거 동형을 꼭 들어라. 꼭. 특히 똑똑한 모의고사. 일행용 따로 있고 개리직용 따로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들어주시고 그 다음 제 거 동형. 제가 동형을 계속 만들잖아요. 취미가 문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문제 요새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제 문제 좋으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문제 하나하나 만드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동형 꼭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적중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니 1번 문제 틀렸으면 이거는 안되지. 이걸 어떻게. 아 나는 1번 문제. 만약 1번 문제 틀리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언니야? 틀렸어요? 1번 문제 틀리면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1번 문제 틀렸다 이러면 한국사가 없을 때까지 기다려본다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1번 문제는 1번 문제 틀렸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이제 한국사 시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1번 문제는 어떻게. 아니 봐봐요. 톡이 나왔네. 톡이. 미송리 씨. 팽이형 톡이. 붉은간 톡이. 톡이 보니까 내가 톡이 이거 얼마나 많이 정리해줬습니까? 신석기 시대 톡이. 이던눌빛. 이른밑믿. 덧무늬. 눌렀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 청동이 토기. 민미붓. 민무늬 토기. 미송리 토기. 붉은간 톡이. 그 다음 뭐뭐뭐뭐 형. 뭐뭐뭐뭐뭐 스타일. 그쵸. 형. 뭐뭐뭐뭐뭐 스타일. 이거 내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 철기 시대. 덧디토기. 거문간 톡이. 덧검. 이렇게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던눌빛. 민미붓. 덧검. 근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 어. 미송리 아수. 붉은간 있네. 그 다음 형 있네. 뭐뭐뭐뭐 스타일 있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다? 아 이거 청동기지. 이거 뭘. 이게 청동기지. 청동기. 그쵸. 아 청동기 시대로 맞는 거. 원래 청동기 하면 반달돌칼이 나오는 게 원래 국률인데 반달돌칼이 안 나오고 비파영동검 나왔네요. 당연하죠. 비파영동검하고 여러분 거친 무늬 거울도 청동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일본이고 오수전 중국 돈. 이건 철기죠. 철기. 3번 찍은 사람은 이건 진짜 이건 너무했다. 에이 이건 아니지. 3번 찍었다. 이거 손들어. 어디에서 제 거 강이 들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3번 찍으신 분들은. 이거는 지능적 안티에요. 이거 3번 찍은 사람은 제 강의를 들었다 하면 이거는 지능적 안티고. 한국사를 했는데 3번 찍었다. 아 이건 DNA도 한번 조사해봐야 합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3번은 찍을 수가 없어요. 3번은. 아시랑 주먹도끼. 수업시간마다 내가 주먹도끼 주먹도끼다 하면 구석기라고 그렇게 목나 외쳤는데 어떻게 이걸 찍읍니까. 말도 안되지. 구석기 시대 때는 뭐가 없어요. 토기가 없죠. 말도 안되지. 3번 찍은 사람은 이거는 정말 에이 상상을 못하겠네. 내가 상상을 못하겠네. 언니 아니죠? 아니지 설마. 아 이건 아니야. 난 아니라고 믿어. 아니라고 믿어. 이거는 설마. 알겠죠? 그 다음 철이 많이 생산해가지고 낭낭 왜 했다. 변환이나 가야네. 안되네. 그럼 다음 몇 번밖에 안 돼요? 1번밖에 안되지. 에이 1번 너무 쉽다. 1번 틀린 사람은 아 이제 안됩니다. 1번 틀린 사람은 여러분 이거 지금 수강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이론 들어가야 돼. 이론 들어가야 돼. 지금 이거 들을 때가 아니야. 1번 틀리신 분들은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 아니 2번 틀린 사람. 미치겠네. 정말. 2번 틀린 사람 있더라고요. 나 정말. 아 내가 정말. 미칠진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제가 어 왕조사 특강 기초 특강에서 스토리 할 때 내가 이거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도 많이 했고 난 기본 수업할 때도 이거 얘기했죠. 왕이 사냥하러 갔다가 어떤 내가 울고 있어.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어떻게 돼? 흉견들어가지고 어 이제 부모한테 뭐 봉양을 못한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파소가 와가지고 어 어떻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합시다. 어 그렇게 해라. 이게 진대법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진대법 요즘 시험지 잘 나온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지원금이 뭐다? 진대법이다. 그래서 진대법이 시험지 엄청 잘 나온다고 제가 했죠. 제 수업 들은 사람은 알 겁니다. 볼게요. 16년 겨울 왕이 지량으로 사냥을 갔다가 사냥 갔다가 앉아 울고 있대. 울고 있어. 왕이 말하기에 야 내가 백성이 부모가 돼요. 아 내가 백성이 부모에 백성들이 이직에게 이뤘으니 나의 제로다. 중량. 이거 일파소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하여 매년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에 가을 7월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 수에 따라 차등 빌려주었다가 10월에 춘대추납 아닙니까? 이거 춘대추납 춘대추납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갖게 하는 거 그럼 진대법이 이거 볼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조금 꽈줘야지 그러면 이 왕으로 있으면 이게 진대법이니까 고국천 암기팁 진부행 아닙니까 진부행 진대법 부자상종 5부가 부족의 행정 나 같으면 5부가 부족의 행정으로 냈을 거야. 근데 이건 아예 대놓고 진대법 나왔죠. 에이 졌어 졌어 맞춰라 그럼 어떻게 돼? 어이구 이거 맞아야지 이거 이거 맞아야지 이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낙량군을 뭐했다? 축출했다 여러분 낙량군을 축출했대요 누구죠? 그쵸 낙서 미천왕이네 미천왕이네 진대법을 뭐했다? 시행했다 오오오 고국천 암 답이 2번 백제친앱으로 전사했다 고국원화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뭐했다? 사용하였다 영락 영신후 광개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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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되죠. 됐지? 아유 아유 쉬워 쉬워 그쵸 여기까지 2번 정도도 여러분 맞춰야 돼요 2번 틀리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 선생님 저는 근데 고국천왕 진부행 암기했는데 틀렸어요 문제를 전혀 안 푸신 거예요 그런 분은 기출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그리고 왕 암기팁을 다 암기 됐는데 틀리신 분들은 무조건 기출문제를 안 풀었다는 거고 그리고 기출수업을 안 들었어요 기출수업 들으셔야 돼요 혼자 하지마 혼자 하면 바보 된다니까요 혼자 하면 바보 돼요 강의 들으면서 같이 가야지 방향성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암기팀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구 얘기했죠 암기팀만 암기하면 바보 된다고 문제 풀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꼭 들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업까지 다 들었는데 틀렸다? 반복하세요 반복해야 돼 웬만하면 수업 듣고 이거 했으면 틀릴 리가 없을 텐데 틀렸다 하면 여러분 반복 더 하셔야 돼 수업 더 듣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2번 요정도는 여러분 엄청 쉬운 거예요 1,2번은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3번 보죠 3번도 너무 쉽게 났어 신돈 나왔잖아 신돈 나오면 가하가 누굽니까 가하가 국민한테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신돈이 가를 설치하자고 요청하니 왕은 아니네 아 도감 신도는 도감 나왔잖아 그럼 전민변정도감 아닙니까 전민변정도감 땅과 백성들을 어떻게 바르게 변화시키는 임시기구 불법으로 노비된 자 불법으로 뺏긴 땅 원래 주인한테 돌려져라 원래 신분으로 되돌아가라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비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왕권 강화하려는 사람들은 다 이제 노비를 풀어주려고 한다고요 광종 뭐 했습니까 노비안검법 그 다음 태종이방은 뭐 했어요 노비병정도감 했잖아요 그 다음 신돈 공민왕 때 뭐 했다 전민변정도감 했다 세금 거둘려고 노비 풀어준 거다 그쵸 그럼 가는 전민변정 공민왕 때 공민왕 때 공민왕 정책 여러분 두 개 있잖아요 반원정책하고 왕권 강화책 이거는 왕권 강화책에 들어가겠네 됐죠 그러면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시서죠 국가재정출납 회계업무를 총괄했다 여러분 이거 이거 뭡니까 고려시대 3사죠 고려시대 3사입니다 불법으로 불법적으로 정리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했다 맞잖아요 어 사람과 땅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도감 임시기구 맞네 3번이네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계에 녹과전 지급했다 원성 이거는 누구 원종 때지 원종 때 경기 8연 신진관리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녹과전 틀리지 공민왕이니까 띵띵띵 그럼 담뱃번밖에 안 돼 3번밖에 안 돼 됐죠 알 수 얼굴 가라 없어 얼굴 가라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야 1, 2, 3번 단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핵심 단어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신돈만 알면 문제 그냥 푸는다 그 다음 4번 보죠 여러분 4번은 은근히 틀렸더라고요 공부 잘하네 하나 틀렸는데 이거 틀렸다 나 깜짝 놀랐어 왜 4번이 틀리지 왜 틀려요 물어봤더니 여진 나와서 여진 찍었대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쳐버리 여진 나왔다 여진 찍으면 어떻게 해 읽어봐야지 읽어봐야지 아니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봐봐요 1, 2, 1번 2번 3번이 문제가 쉬우니까 이제 마음이 여유가 생긴 거야 여유가 생기니까 꼼꼼히 안 하고 4번에서 이제 딱 조금 꼬는 거 약간 나오니 꼬는 것도 아닌데 여진 나오니까 그냥 여진 찍어버린 거지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정말 이런 실수 아마 안 된다니까 이거 만약에 혼자 집에서 천천히 풀었으면 이 문제 안 틀렸을 거예요 시험장이니까 시험장이니까 일 아 집에서 틀렸어요? 집에서 틀렸어요? 어 당황스럽네요 집에서 왠지 왜 지금 스튜디오인데 왜 들리는 거 같지? 집에서 집에서 틀렸어요? 들리는 거 같지?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꼼꼼히 음 꼼꼼히 단어 하나하나 한국사는 검토하지 말고 그냥 풀 때 꼼꼼히 봐야 돼요 풀 때 꼼꼼히 볼게요 다음같이 말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제가 이거 모의고사도 많이 냈고 이거 얘기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 옛 땅이다 이거 뭐 고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려가 고구려 옛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록강 안팎으로 우리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정거 정하고 교활하고 대처하게 있어서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가 옛 땅을 되찾아 성보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실을 보내지 않겠는가 야 내가 너네들한테 사진 안 보내는 이유는 가운데 누가 껴있어서 그래 여진이 껴있어서 그래 여진 없애고 너네한테 사신 보낼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어 다시 우리는 고구려 옛 땅이야 근데 너네하고 지금 교류하지 않는 이유는 사이에 누가 껴서 그래 여진이 껴서 그래 여진 없애고 너네하고 교류할게 그럼 여진 지역 우리가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 먹어 그래서 만든 게 강동 6주 그러니까 이거 거란 1차 침입 때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하고 소손용하고 대화 나눈 거 아닙니까 그쵸 서희의 강동 6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거 어 여진이 메인이 아니라니까 여진은 가운데 껴있는 애들이고 메인은 고려하고 거란이에요 음 그럼 이거 서희 얘기하네 성종 때 서희 서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목종패이었다 아 강조 강조 작년에도 나오더만 올해도 나오네 강조 아 출제연대 강조 엄청 좋아하네요 어 귀주에서 거란족을 무리쳤다 거란군 무리쳤다 강감찬 아 이제 곧 있으면 사극 나온다더만 이거 강감찬 나왔네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건 윤간이죠 나중에 이건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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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윤간이니까 안 돼 내가 이거 대외관계 할 때 꼭 민족하고 여러분 사람 잘 보라고 했어 민족하고 사람 민족하고 사람 그랬어 만약에 윤간이 나와려면 여진적으로 쌓아서 졌는데 우리에게 기병이 없었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기병 만들자 별명 만들자 그 얘기가 사료로 나와야죠 그쵸 나오네요 그 소송령과 강동육주 서희 아니 이거 자료를 잘 모르겠으면 여기 읽어보고 사람 집어넣고 대입해도 되잖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진 나오니까 여진 나오니까 여진 몰아내는 거는 윤간이지 답 3번이네 화면이 날라간 거예요 화면이 날라간 거야 정확하게 안 읽어서 정확하게 안 읽어서 위하고 아랫줄이 핵심인데 가운데 여진만 봐가지고 3번 찍은 거야 이거 이거 아유 아 문제 풀 때 정신 차리고 문제 풀어야 한다니까 왜 이거 4번을 틀려 아니 어려워서 틀리면 내가 말을 안겠어 어려워서 이거 실제로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로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러면 떨어진다니까 아니 1년 공부 열심히 해놓고 이런 문제로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되지 어 무조건 어떻게 돼? 맞춰야 돼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 4번 문제 같은 거 절대 실수하지 말자 꼼꼼히 보자 사료 어떻게 되죠? 꼼꼼히 보자 사료를 꼼꼼히 봐야지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실수하지 마요 실수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맞아야지 여러분 95, 100이 나옵니다 이런 거 딱 틀리면 85 나와버려요 이런 걸 맞아야 돼 4번을 맞아야 돼 4번 그 다음 5번 보죠 지역사 문제 그렇죠 제가 지역사 문제 잘 나온다 했는데 지역사 문제 냈네요 장수항은 남진정책이라는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했다 내가 지역사 문제 치고 너무 쉽게 냈어 너무 쉽게 냈어 아 지역사 문제 제가 볼 땐 최고 봉원 2019년 게리진 문제죠 강진내고 막 강진내고 또 어디 냈냐 막 춘천내고 막 그 문제가 최고 최고 최고인데 요거는 뭐 너무 쉽게 냈지 너무 쉽게 냈지 이곳으로 천도했다 그럼 이곳이 어디에요? 석영천도 나오고 요청 나오니까 석영천도 아닙니다 쌍성총간부 함경도 쪽이잖아요 함경도 천령 2부 망이 망수의 공주지요 공주 명왕수의 난이잖아요 제널리 시험원은 평양이죠 보통 요렇게 내면 여기 조이총의 난이 나는데 그쵸 평양이 조이총의 난 그 다음 형평사 형평사는 여러분 진주죠 진주 진주죠 그러면 딱 보니까 아 서경 평양 답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양지와 관련된 거 고구려 수도였고 요청 여기에 석영천도운동 하고요 그 다음 장수왕이 요쪽 천도한 거 요청 그 다음 고려시대 중시했고 그 다음 조이총의 난이 여기에 발생했고 그 다음 동영구가 있었고 나중에 한부 봤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평양성 임진왕 때 접립됐다 평양성 다시 탈환하고 그 다음 제너리 시험원 사건 있고 요런 것들 여러분 봐줘야 돼요 평양 평양은 이 석영 그나마 쉽게 냈네 쉽게 냈어요 4번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낸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여러분이 어느 지역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더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났던 걸로 고르면 이거 보니까 매소성 나오네 매소성 여기 내 거 암기팁 있잖아요 세수 대야 가지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 백숙은 웅치 안동 돌소매기 이거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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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소성 전투 매소성 전투 그럼 매소성 전투 이후야 그럼 매소성 전투 어느 왕때인데? 문무왕 때죠 문무왕 때 그럼 암기팁 우리 왕 대고 똥꼬 미고스 금침내 광장 피계문동 늙자소 무성 직업진 영보무이 신선진 무문신 무문신 무문신이잖아 무문신 문무왕 다음이니까 신문왕 나오겠네 그러면 문무왕 다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볼게요 웅진도독부 설치됐대 매소성 부터 앞에 있네 웅진도독부 안되네 김웅돌의 난 만국돌 9개 신문왕 암기팀 만국돌 9개 여기 나온다 맞다 어 국학 신문왕 국학 있네 맞다 문무왕 다음이니까 복신 도침이 부여풍과 백제붕운동을 일으켰다 백제붕운동을 일으켰다가 여러분 이제 제거되는게 백강전투죠 백강전투 어? 매소성 부터 앞에 있다 안되네 그렇잖아요 이 암기팀 많아도 여러분 오답으로 해가지고 답은 ㄴ, ㄷ 나오잖아 근데 이거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세숫대가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수 웅치안동 돌속매기 앞에 있는건 다 정답이 아니고 뒤에 있는거 매소성 전투는 무무왕이니까 그 아들이었던 신문왕 때 신문왕 때 만국돌 9개 답은 ㄴ하고 ㄷ 답은 몇 번? 3번 뭐만 알면 문제 풀어 만국돌 9개면 문제 풀죠 만국돌 9개 만국돌 몇 개? 9개 만국돌 9개 만국돌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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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데 좀 어렵게 내려면 6세기 왕같고 장난쳐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장난친 것도 없이 너무 쉽게 내네요 그러면 이런 순서문지 나오면 내가 알려줬죠 어떻게 하라고 왕으로 뭐해라 변환시켜줘라 삼국시대 순서 무조건 나오잖아요 왕으로 변환시켜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암기티비 있잖아 대고 똥꼬 미고스 근침 내 광장 피계문동 놀자소 무성 지법진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 영보무의 진선진무문신 무문신 이거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우산국정복 6세기 지증왕 선편 낙서 4세기 미천왕 그 다음 대하성점령 7세기 의자왕하고 그 다음 선덕여왕 때 대가야 병합 6세기 법풍왕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 4세기 미천왕 여기 나온다 나가 여기네 나 나가 여기 그렇죠 그 다음 이제 6세기가 두 명이야 지증하고 법풍 보니까 지증이 먼저네 지증이 지증이 가 그 다음 법풍이 나네 그렇죠 대하성전투는 7세기 7세기 7세기기 때문에 여기 다 여기 들어가 그러면 답 나왔네 나 가 라 다 그렇죠 그럼 답 몇 번 딱 나와 답은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돼 왕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암기했던 왕 순서 있죠 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하다 왕으로 변환시키는 게 중요하다 왕으로 변환시키는 왕으로 변환시켜야지 이게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왕으로 변환시켜야지 쉽게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순서 문제는 앞으로 뭐 문제를 풀 때 순서 문제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뭘로 변환시켜줘야 한다 왕으로 변환시켜줘야 돼 근현대사는요 아니죠 근현대사는 연도로 풀어야죠 근현대사는 연도 정근대는 왕으로 변환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문제 절대 안 틀립니다 순서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하네요 8번 요게 논란 됐던 문제입니다 아마 이거 정답 처리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5타기 때문에 5타기 때문에 5타기 때문에 하 진짜 응진전인데 응진전으로 됐어 응진전으로 이러면 안되지 근데 솔직히 이거 문제 볼 때 나 못찾았어 못찾고 나도 왜 이렇게 응진전인데 응진전을 입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논란된다고 해서 왜 논란된 게 뭐 있어 있더라 아 밑에 하나 5타 났네 5타 났네 5타 나면 안되지 5타 나면 안되지 5타 나면 안되지 5타 나면 아 이거 검토 안한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한국사 없애고 싶은가봐요 그냥 없애 없애 나라도 나라도 뭐 역사 뭐 그냥 다 차라리 그냥 일본사 가리키라고 나 일본사 잘 가리켜 일본사하고 미국사 가리키면 내가 가리킬테니까 한국사 없애지 뭘 이거 그쵸 이렇게 5타 내고 출제하는 사람도 한국사 싫은가봐요 내는 사람도 한국사 싫고 아 그냥 통합해 일본이나 미국으로 통합해 내가 일본사 미국사 가리킬테니까 이거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내가 진짜 볼 때는 그냥 이거는 한국사 시험 폐지시킵시다 그 얘기밖에 안되지 한국사 폐지하자 전국민의 역사 뭐 필요하냐 역사 알아봤자 데모나 했었지 시위나 했었지 그게 그 뜻인가 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검토도 안했을까요 그냥 없애고 싶은가봐요 전 그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일본사하고 미국사 공부 좀 하려고요 고려였을 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있네 아는 것이라고 그쵸 황해도 사리원 성굴사 응진전은 다포양식이다 근데 이게 응진이라고 하면 여러분 틀린거 나 이거 제거 암기팁 있잖아요 봉 부 수 극 무 대 맞자 여덟대 맞자 봉구수 극무대 맞팔맛이지 맞팔맛 봉구수 극무대 맞팔맛 봉정사 극락전 맞배지붕 부석사 무량수전 팔짝지붕 수석사 대웅전 맞배지붕 이게 주심포건물이고 다포공글 성석심 응응포 성굴사 응진전 성원사 응진전 심원사 보강전 이거는 다포 응포 내가 수업시간에 이거 몇번 했는데 응응포 응포 이거 다포다 다포 근데 오타났다 우선 맞다고 치고요 그 다음 월정사 팔각 구충탑 이거 내가 암기팁 이거 했잖아요 이거 이거 문화사 특강 할 때도 했는데 월경원 월 경 원 월정사 경천사지 원각사지 그쵸 여기까지 고려 이거 조선 그리고 양식은 송나라 양식 원나라 양식 했죠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라고 송월타월로 암기하라고 했죠 송월타월 송월타월 월정사네 아 그럼 송월타월로 하는데 월 월 월 월 월 타월 아니잖아 송월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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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답은 몇번 답은 2번 나오죠 진짜 기가 막히네 아 암기팁 너무 좋은데 이 오타 때문에 암기팁인데 자랑할 수가 없네 자랑할 수가 없네 송월타월로 그냥 푸는데 그쵸 어 그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송월타월 잘 만들었어 니 암기팁 괜찮아 그쵸 괜찮죠 좋습니다 아 좋아 암기팁으로 학교 가는 사람 많아요 의심하지마 의심하지 말고 그냥 암기팁 적용해버리면 탁탁탁 풀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기 자기 전공과목도 나보고 가르쳐달라는 사람 많아요 전공과목도 선생님처럼 가르쳐줄 사람 없나요 막 이렇게 어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겠어요 어 그러니까 암기팁이 탁 풀잖아 공부가 여러분 이게 탁탁탁 떨어지는 맛으로 해야지 이게 이게 흘러가는데 하면 이게 뭔가 뭔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안 돼요 탁탁 떨어져야 돼 송월타월 어 틀리네 연주 고달사지 승탑 어 여러분 어 쌍고지 쌍봉사 고달사지 지광수사 현모탑 이게 통일신라 이게 고려인데 요 두개가 8강원당형 이거 사각형 8강원당형 고달사지 맞네요 직지심체유절 직지 1 3 7 7 우왕 때 현존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야하는데 1번이 오타인거기 때문에 이건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내가 볼 때는 1번 찍은 사람 별로 아 이건 웬만하면 다 2번 찍지 않았겠어요 아닌가 나한테 배운 사람은 이거 1번 찍은 사람 한명도 없던데 다 거의 다 제거 암비티비 워낙 훌륭했었는지 모르지만 1번 찍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구요 어 아무튼 기다려봅시다 이건 오타가 나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논란이 이거는 그냥 해줘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타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도록 하죠 9번 나는 의외로 9번을 틀릴 줄 알았더니 9번은 많이 맞았더라구요 4번을 많이 틀렸어 4번을 나는 9번을 더 틀릴 줄 알았거든요 9번은 보니까 오페에서 보니까 거의 다 맞았어 9번은 4번 틀린 애들이 좀 되고 9번은 좀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대동여지도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림하다 눈금을 뭐했다 표시하였다 심림하다 심림하다 뭘 표시해 눈금을 표시했대요 대동여지도 그쵸 어 분첩 철서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심림하다 눈금 표시해 심림은 4키로에요 맞습니다 혼일강이 내가 이거 시험문지 나온다 했죠 혼일강이 역대국도지도 제가 시험문지도 많이 내고 태종 2회 권근이 발문 썼다 중국지도 우리나라 지도 일본지도 합친 거다 어 혼일강이 역대국도지도 조선 정기 태종 때 중국에 들어온 고녀만국전도 고녀만국전도는 마테오리치 조선 후기 때 들어오죠 우리나라 틀리죠 이거 틀리죠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그러니까 공부 이거 제대로 암기 안 했으면 2번 이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도를 암기 안 해서 근데 혼일강이 역대국도지도 정도는 제가 무조건 암기 하라고 했고 태종 2회 이거 내가 어 많이 냈고요 이 정도는 내가 무조건 보라고 했습니다 문화사 특강 이 문화사 특강만 들어도 문제 엄청 많이 풀 수 있는데 그쵸 어 지금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문화사 특강 꼭 듣기 바랍니다 듣기 바라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 다음 3번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별자를 표시한 별자리 천상열차 분야 지도 동국지도 4번 찍은 사람도 많대 동국지도 4번 찍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한거야 동국지도 두개 있잖아요 정기꺼하고 후기꺼 정기께 양성지 그렇죠 세조때 후기께 정상기인데 정상기께 어 실제거리 백리를 1척으로 준 백리척입니다 이게 정기하고 후기하고 헷갈렸겠지 이게 명확하게 해야 한다니까 명확하게 그냥 아예 모른 사람은 그냥 넘어갔을거야 차라리 2번 찍었을텐데 어설프게 공부해보려고 어설프게 암기한 사람은 4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하면 답은 몇 번밖에 안 나온다 2번밖에 안 나와요 됐죠 그 다음 이제 10번 가도록 하죠 10번 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진환이 어 유성룡이었다 나 유성룡 모의고사에서 많이 냈는데 유성룡 나오면 책 2개 썼잖아요 징비록하고 임진환에 있는 징비록 서해집 자기 문집 심지어 징비록은 드라마도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 사람이 했던 거 두 개 있습니다 수밀법 주장했고요 그 다음 훈련도감 설치했어요 그렇죠 수밀법과 뭐 훈련도감 요거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이왕의 수재자고 이왕의 수재자고 임진환 이후 유성룡은 미국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 이거 뭐니까 수밀법 얘기하는 수밀법 주장했죠 그래서 1608년 임진환 끝나고 광해군 때 이원익이 건의로 이 가가 시행돼서 민결해서 미국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했다 그러면 수밀법에 영향을 받은 게 뭐예요 대동법이지 대동법도 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대동법 대동법은 수재도에서 나오면 대동법이다 그렇죠 대동법은 중요한 게 뭐다 대동법은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했고 내가 꼭 공인보라고 했죠 공인 꼭 보라고 했습니까 공인 나오잖아요 근데 옳은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거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장시확대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니까 장시확대 기여하겠죠 맞네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결작은 대동법이 아니고 균역법이죠 두필 내던가 한필 내게 하니까 부족분 채우기 위해서 선무관포 선구관포하고 어장세 어염세 그렇죠 그런 거 걷게 했어요 그 다음 결작까지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조 때 있었던 균역법하고 관련된 거지 대동법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실시했다 맞아요 이게 박납의 폐단이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이 봐줘야겠네요 또 무난하게 냈습니다 무난하게 그러니까 수제도 대동법 그 다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세 개 영대균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경제에서 핵심인데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거 나오잖아요 세 개 세 개 어 근데 사료는 대동법인데 정답은 균역법으로 했죠 영대균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어 영정법 일결당 사도 인조때 대동법 광해군때부터 숙종까지 100년 걸려요 이제 특산물을 이제 토지세로 걷는 거죠 일결당 12도 대동법 균역법은 두필 내든 한필 내고요 부족분 채우게 하는 거죠 영조때 이거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봐야 하는데 그중에서 넘버원은 대동법이다 그중에서 넘버원은 대동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1번 옳지 않은거 가임문 선비들이 수만명이 대골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하여 청하니 가가 크게 놓아요 한성부 조례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드디어 천여곳에 서원을 철폐 서원 철폐 나오네 에이 끝났죠 어 내가 요새 흥선대원군 잘 나온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흥선대원군 잘 나온다고 했죠 그럼 흥선대원군 딱 나와 흥선대원군 암기팁 흥선대원군 어 국내 국외 어 왕권 강화 민생안정 왕권 강화 민생안정 사비 대 경 서 은 호 사 그 다음 대외관계 천 재병 남 신 사색등용 비변사 폐지 대전유통 육종조례 경복궁 중건 서원정리 서원정 응결색출 호포제 사창제 천주교 박해 제널리시어머노 사건 아까 있었죠 평양 그 다음 병인양요 남용군묘 도구사건 신미양요 통상거부정책 옳지 않은거 사창제 실시했다 사창제 여기있네 대전의통 대전의통 여기있네 비변사 기능 강화했다 비변사 폐지지 왜 강화야 비변사 폐지지 11번 틀린 사람은 나한테 배웠다고 하면 안돼요 여러분 내가 흥선대원군을 근현대사 특강할 때 근현대사 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연도 특강할 때도 하고 흥선대원군 사비대경선 은호사 6373 천재병남신 너무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 통상시효거부정책 맞죠 비변사는 뭐했다 강화가 아니고 폐지 이거 이 암기팀 말고 또 사비대경사 암기팀 말고도 여러분 비변사 암기팀 있죠 중3에 설치다 명을 상실해서 선임한테 책으로 나고 고흥패 고흥패 고종흥선대원 때 폐지 기능강화가 아니고 뭐 폐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3번 에잇 11번 틀린 사람 없을까요 1번 그쵸 맞았죠 에잇 맞았지 이거는 이거는 나한테 배웠는데 이거 나한테 배웠는데 틀렸다 이거 빨리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이거는 제가 집까지 찾아가서 내가 정말 우리 대화 나눠야 합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눠야 돼 이거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거야 11번 내 강의를 내 커리를 했는데 12번 틀렸다 아 강사를 바꾸는게 낫습니다 이거는 완전 지능적 안티다 이거 이거 11번 틀릴 수가 없다 틀릴 수가 없다 이거 무조건 맞아야 한다 이거 무조건 맞아야 한다 이거 맞았죠 언니 네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악수 우리 악수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잘했어 이 정도는 맞아줘야지 이 정도는 맞아줘야 합니다 How How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보도록 하죠 12번 12번 어 12번 당같은 포고문 발표하면서 설립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볼게요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후 이제 본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으로 힘을 모아 국토광복의 대사명을 이룰 것을 선사한다 민주공화국 어 3월 1일 날 선언한 후 3.1절 그쵸 국토대광복 이룰 것을 선사한다 이거 4월 11일을 했던 어떻게 임시현장 아닙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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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현장이 4월 11일 날 했어요 하 내가 4월 11일 날 어 최근에 했어 어 어젠가 어 했어요 아 TV 보는데 눈물 났잖아 너무 초라해가지고 아니 행사가 옛날에는 참 크게 하던데 아 정보 바뀌었다고 행사가 완전히 너무 초라하다 너무 초라하다 어 어 아니 그렇게 선거할 때는 김구 선생님 어 뭐 했죠 임시정부 시험문제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임시정부 잘 나오고 또 뭐 잘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일제의 통치체제도 잘 나온다고 했어요 음 그 두개는 꼭 보라고 했는데 어 임시정부 나왔어요 임시정부 나왔어요 그러면 임시정부로 옳지 않은 것인데 아 이것도 시험문제 너무 쉽긴 했어요 애국공채 발행했습니다 이거 내가 수업할 때 했죠 어 임시정부에서 애국공채 했는데 은근히 칠일파들도 많이 샀다고 했어요 어 수업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통제 교통국이 발각되면서 이게 끊기면서 돈줄이 막혀가지고 임시정부가 이제 위기를 막게 됐다 돈이 없으면 서로 싸운다 했던 얘기 나오네 그러니까 애국공채 발행했고요 연통부 교통국 했다 이것도 맞네요 근데 나중에 발각돼서 없어지지만 그 다음 기관지로 독립신문 내가 신문할 때 독립신문이 두개라고 있습니다 서재필 거 독립협회에 독립신문하고 임시정부에 독립신문이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왜 전환국이 나와 전환국이 전환국이 니가 왜 여기서 나와 그쵸 여기서 나오면 안되지 전환국은 이거 전환국 암기팀 제꺼 연도암기팀 전박기우 야 진짜 문화사특강 연도특강만 해도 여러분 오늘 내가 볼 때 두개 뭐야 반절은 맞네요 반절은 맞아 전박기우 전환국 박문국 기기창 우편국 그쵸 83 83 83 84 전환국 돈 만드는데 방문국 인쇄 기기창 무기 우편국 우정 우편 그래서 83 83 84 전환국은 어떻게 돼 딱 83이 나오네 83 이거 언제 19년 임시정부 돼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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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지 전박기우만 알면 연도 근현대사는 무조건 뭘로 풀어야 한다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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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로 풀어야 한다 근현대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13번 보죠 13번 이게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13번 이거 많이 틀렸을 거에요 이거 많이 틀렸을 거에요 내가 그랬죠 이제 핵심단을 찾고 모르면 넘어가라고 아는 거 가지고 풀면 된다고 그럼 밑줄 친 나 보자고 나 가 누군지 우리는 국민의 선전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학적으로 인 생산할 때 더욱 활발히 하고 공사 한번 수출 수출 나오네 수출 진흥시키는데 어 열심히 할 거래요 나는 오늘 수출의 날 기념식에 쯤하여 자립경결합단 하나의 계기를 할 걸 마련합니다 여러분 이건 수출의 날이야 수출의 날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수출의 날을 그럼 뭘로 풀어야 돼 여기 또 공부 이제 또 대처하면 이러면 아 수출의 날 누구지? 아 수출의 날 수출의 날 몇 년도야? 아 누구 어 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아 수출? 우리나라 수출 주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박정희지 아 수출은 박정희 아닙니까 여러분 아 문재인이에요? 윤석열이에요? 아니지 누구? 박정희지 박정희 박정희지 수출하면 박정희 아닙니까? 그럼 박정희가 직권하여 추진한 걸로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그럼 박정희 삼공화국 암기팁 5,6 내꺼 암기팁 있잖아 5,6 한라 김프 향울교 어 어 7,6 대 하 30 요거 삼공이고 요거 사공이고 그쵸 박정희 이 중에 하나 들어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했다 62년에 해요 어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박정희만 한 게 아니야 박정희만 한 게 아니고 4.19 혁명 아 2차 발차 의견에서도 했어요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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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 언제 했다 또 9차 개헌에서도 했어 대통령 직선제를 박정희 혼자 한 게 아니야 박정희도 하긴 했는데 박정희 혼자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이 돼요 그래서 요거 왜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자만 한 달자 이 두 글자에서 이 가장이란 글자만 나와도 1번이 정답이 아니고 바로 4번이 정답인데 이 가장이란 글자가 없는 바람에 또 하나 밑줄 친 나가 대통령이라는 단어만 있었어도 이게 논란될 게 전혀 없다 근데 이 나가 박정희가 군사정부 때 5.16 군사정부 61년에 62년에 개헌했거든요 그럼 63년에 이제 삼공항구 시작되는데 62년 이때 개헌할 때 이때 박정희가 군정 있을 때 이거를 직권한 걸로 봐야냐 아니면 대통령이 있는 걸 직권한 걸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박정희 혼자 직선제 개헌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직선제 개헌했는데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죠 그래서 요 글자가 없으니까 이게 또 정답이 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은요 봐봐요 브라운각스는 브라운각스 여기 있잖아 5.16 63시위 한일협정 브라운각스 66년이잖아요 이거 박정희가 했잖아 박정희가 했지 그러니까 4번은 명확하게 정답인데 1번도 약간 문제를 요걸로 없는 바람에 좀 알달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이의신청을 한번 해봐야 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건 4번이 맞습니다 명확한 건 4번이 맞아요 1번은 왜 그러냐면 개헌이 박정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 문제도 명확하지 않고 문제를 왜 이렇게 낸 거야 좀 명확하게 내지 아 나 정말 그 다음 3.1 민주구국선언은 여기 있죠 3.1 민주구국선언 근데 박정희가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재하 인사들하고 민주화 투쟁하셨던 분들이 한 거지 민주화 선언이니까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법이 48년 9월에 만들어지고요 유원회는 10월에 만들어집니다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답은 4번이긴 하지만 1번도 정답 가능성은 있다 확실한 정답은 4번 1번은 정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번 찍으신 분이라면 EJ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찍으신 분들은 EJ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고 1번 찍었을 경우만 해요 1번 찍었을 경우에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아마 1번 찍은 분도 꽤 될 것 같아요 13번은 아까 4번 아까 응진점 그거는 찍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오프에서 보니까 별로 없고 13번은 1번 찍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13번이 가장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13번이다 틀릴 거면 13번 틀려라 틀릴 거면 이거 하나 틀리면 돼요 이거 하나 틀리면 95점 그 다음 실수로 하나 틀리면 90점 그리고 아까 4번 틀리면 85점 그래서 4번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번 맞추면 90점이고 4번 틀리면 85점 돼버리는 거예요 85점이 이거 진짜 애매한 점수거든요 이거 아무 쌀떡는 점수야 쌀떡는 점수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14번 보도록 하죠 14번 다음 상소로 속한 분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상소하여 아래길을 신이 잡찬 송중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송중길 나오네 송중길 송시열 시옷이니까 시옷이니까 서인 기억나죠 서인이네요 예송 때 예송 때 보았는데 상복의 절차를 논한 것이 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하고 다르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또는 전중 하기 때문입니다 중약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아버지 아버지 뒤로 있는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최참 3년복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3년복 갖고 싸우는 거네요 그러면 송중길 반대니까 이거 남인 얘기하는 거고 예송 중에 있잖아요 기예예송 갑인예송 기갑이죠 기갑 기예예송은 3년 갖고 싸운 거고 갑인예송이 1년 갖고 싸운 거죠 현종 때 현종 때 기예예송 그리고 이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다 남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송중길 반대니까 남인 윤씨하고 허씨 윤유 그쵸 그 다음 허목 뭐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남인들 얘기하는 거네 그럼 남인으로 볼게요 기사왕국 기갑 경 기 갑 무 병 정 볼게요 암기팁 서남 서남 서 노노노 직권자죠 근데 봤더니 기사왕국이네 아 기사왕국 때 남인이 직권했다 맞다 그 다음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직권세력이 되었다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직권세력이 된 사람은 서인이죠 서인 정조시기 이후 탕평의 한축을 이었다 정리하국 남인 체제국 남인 맞네요 이이와 성혼 서인이죠 그래서 답은 ㄱ하고 ㄷ 2번이네 답은 2번 근데 만약에 2번 안 찍고 ㄴ ㄹ 찍은 사람도 있을 거에요 14번 3번 찍으신 분들은 이 사료를 전혀 인식을 잘못한 거에요 이런 분들은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4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를 지금 사료보는 눈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14번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까 왕 같은 거 있었죠 그런 문제를 틀린 사람은 아까 우리 왕 순서 같은 거 있죠 그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론을 더 봐야 돼요 이론을 그리고 14번 틀리신 분들은 뭐 해야 한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사료를 모르는 거니까 사료를 모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왕 문제 틀린 사람들은 이론을 더 보시고요 14번 같은 문제 틀리신 분들은 문제를 더 풀어야 한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론이 지금 아 내용은 알고 있지만 문제 적응력이 약한 거거든요 14번 틀리신 분들은 은근히 있더라고요 14번 틀리신 분들은 꼭 문제 더 풀어라 문제 더 풀어라 문제 많이 풀어라 기술문제 채야 5회독해야 한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기출문제 10회독해서 떨어진 데 못 봤다니까 한국사 때문에 10회독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할 거 많잖아요 한국사만 할 게 아니잖아 할 거 많잖아 근데 나한테 꼭 이런 사람이 있어 할 게 너무 많은데 한국사 어떻게 줄일 수 없나요 아니 다른 사람도 시간 없어요 왜 혼자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도 시간 없어요 혼자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안 하는 거 더 해야 하셔야지 다른 과목도 중요하고 하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지 한 과목 줄여버린다고 여러분 어떻게 돼 다른 과목 성적 오른다고 그 과목이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밸런스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밸런스를 잘 잡아가지고 이걸 점수에 이게 어 하나가 고득점 나오고 하나 망하고가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고득점 나오는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아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4번 틀린 사람 이제 내 약점 뭐다 문제 적응력 약점이구나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 그다음 15번 보도록 하죠 15번 어 나 시기에 있었던 거 이거 나 나 나 나 삼포하고 임진왜란 나오네 어 보니까 비벼서 생각하면 되겠다 중 삼위 설치다 명을 상실에서 선임한테 책으로 혼났다 중종 때 삼포나 설치 충종이네 이거 중종 임진왜란 선조네 선조 그럼 사이에 당연히 명 종이 들어가요 명 명종 그렇죠 어 명종 대지 불리약 직구 그리고 이 사람 사화 있잖아요 무슨 사화 있습니까 무갑기울 을사사화 있죠 그렇죠 외척끼리 싸웠잖아요 포켓 그러면 을사사화 답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어 경국대전 반포되었다 성종 향약집성방 세종 갑인자 세종 그리고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명종이니까 어 무갑기을 해가지고 을사사화 아 너무 쉽게 명종 뭐 인걱정난도 있고 많은데 아무것도 대지 불백 직구 있는데 대지 불백 직구 인걱정의 난 대지 인걱정의 난 불교 진흥 백운동사원이 소수사원 그 다음 직전법 폐지 구황차료 그렇죠 이런것도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쉬운 은 을사사화를 넣어버렸네요 아니면 을묘의 변을 해서 차라리 을묘의 변되는게 더 낫지 않나 을묘의 변되는게 내가 볼 땐 더 나는데 그쵸 중3위 설치다 명을 상실해서 선임한테 책으로 혼난다 그 다음 공폐한다 그리고 제꺼 암기티만 하나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비변사 암기티브를 지금 문제 두개나 풀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16번 보죠 16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있었던걸로 옳은거 회사령이네 딱 보니까 회사 설립할 때 허가 받으래요 그쵸 어 회사령 10년대 아닙니까 회사령 11년인데 그냥 10년대로 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산미증식계획 폐지됐다 30년대 폐지됐죠 20년대 했었고 국가총동원법 이거 내가 연도 암기라고 했죠 38년 난명부행정책 30년대 그쵸 그 다음 수업연할 4년으로 정했대 1차 조선교육령 11년 10년대 내가 일제통체제 시험문제 잘 나온다고 했죠 무조건 보라고 했죠 무조건 보라고 했죠 악법 보시고 근데 저는 40년대 낼줄 알았더니 40년대는 지금 논란이 있어서 안 내나봐요 10년대를 냈네 근데 문제는 너무 쉽긴 냈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밖에 안된다 답은 4번밖에 안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으흠 어려운거 하나도 없이 제가 얘기했던 예상했던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통체제 임시정부 중요하다 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 이제 17번 보죠 아 17번 그 저한테 이제 카톡 왔던게 요것 때문에 왔네요 어 소총에 나왔네 소총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다음같은 결의안에 근거 시행된 조치로 옳은거 아 암기탑하면 되지 뭐뭐뭐뭐뭐미 정합트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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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총 3반 5 7 8 9 10 뭐뭐뭐뭐뭐미 정합트임이 총소총 3반 5 7 8 9 10 뭐 소총 3반 5 9 labor 소총 unless 뭐 niin 중앙정부 수립할 수 있는 선거를 시행하여 기념하다고 여겨 총회의결을 따라 국제나 한국임시위원단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결임으로 이후에 기술된 계획을 삼아 부과된 임무를 결의한다. 그럼 소총회 결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총회에서 결의돼서 하는 게 뭡니까? 50총선거지 뭐. 그쵸? 그럼 이거 반대하는 게 뭐예요? 3반 3천만 동포의 읍고함 제주 4.3 사건 남북협상 그럼 이거에 근거돼서 한 것은 50총선거. 볼게요. 여기 나오면 2번. 이거 왜 틀려? 틀릴 수가 없죠. 미군정. 여기 앞에 있잖아. 미군정 좌우합작위원회. 여기 있네. 앞에 있네. 소총보다 앞에 있네. 뒤에 나와야지 정답이려면. 좌우합작위원회. 여기 앞에 있네. 그다음 미소공동위원회. 어? 미소공동위해. 여기 있잖아. 1차 미소공동위해. 2차 미소공동위 다 소총이 앞에 있네. 안 돼. 뭣뭣뭣이. 정하트 이미. 총. 소총. 소총 3반. 5.7.8.9.10. 그렇죠. 5. 뭣뭣뭘하미. 정하트 이미. 총. 소총. 소총. 3반. 5.5.7.8.9.10. 그렇죠. 5... 그리고 답은 몇 번? 답은 그냥. 2번. 노래만 함기하면 그냥 문제 푼다. 노래 한 번 볼 까요. 뭣뭔뭘 Playme. 뭣뭣 Cos. 잘해. 뭐해줘. 미. 정하트 이미. 총. 소총 3반 5.7.8.9.10. 그런데 그럼 다음 몇 번 나온다. 그럼 다음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딱 나오잖아 다 너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좋은데 그냥 적중이잖아 노래만 부르면 풀 수 있다 하오? 하오! 그 다음 18번 보죠 18번 가나 죄악사에 있었던 사실로 뭐한 거? 옳은 거 볼게요 제 10간 일본군 인민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호한 것은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 일본군 관원이 재판한다 치외법권이네요 76년 조일수호조규 조일수호조규 양화진 나온다 여러분 중국상인 나오고 82년에 조청산민수류무역장정 조청장정 사이에 있어야 돼요 사이에 개항장에서 일본화폐가 통용되었대요 어? 강거하다 그러면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 부록이네 부록 부록 조일수호조규 부록 76년 그 다음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에 살림체법권 획득했대요 아간파천대네 아간파천대 아간파천대 와이프 죽고 나서 그쵸 와이프가 언제 죽어요? 95년에 죽죠? 96년 이후네요 그 다음 네 이거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죠? 한국중앙총상해 이거 98년 반공령 89년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야 할 거 조무록 조규 무역규칙 부록 답은 몇 번? 답은 1번 아유 무난하게 조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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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문제 그냥 답 1번 나옵니다 그쵸? 아우 좋습니다 조물조물록만 알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네요 그 다음 19번 가죠 밑줄 친 14개 조목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면 어 14개 너무 쉽겠네 홍범 나왔어 홍범 나왔어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야 홍범 시사조지 홍범 시사조는 가보 외차와 외차 가보 1차와 가보 2차 사이에 있죠 가보 1차와 2차 사이에 있어 94년 95년 이거 94년 12월이에요 가보 1,2차 사이에 있었던 거 이 내용으로 맞는 거 이거 무조건 홍범 시사에 탁지하면 들어가죠? 탁지하면 나오네 내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무조건 보라고 했었는데 왕시가 국정사원 불리하죠? 맞아요 그 다음 지게암은 이거 대한제국 때잖아 대한제국 때 그쵸? 지게암은 지게나암 무조건 대한제국이라 했잖아요 제가 제지도원에 제지 지게발급 그 다음 은행 나와도 이거 99년인데 은행 나와도 천일은행 이거 은행 나오면 무조건 대한제국식이라고 내가 무조건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제국식이니까 정답이 안 되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나온다? 1번밖에 안 나온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지게발급은 절대 정답이 안 됐지 지게발급 정답일 수가 없지 그럼 이거 띵띵이고 그쵸? 은행도 언제 만들어진다? 봐봐 이름 자체가 대한자잖아 대한자 대한제국 때 아닙니까? 대한제국 때 그러니까 이것도 띵이고 그럼 답은 1번밖에 안 나와요 소거법으로 해도 1번밖에 안 나온다 소거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20번 보도록 하죠 20번 20번 만주사변 태평전쟁 이거 내가 암기팁이 있는지 171 만중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전쟁 171 31년 37년 그 다음 41년 여기 있잖아 사이에 있는 거 뭐냐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여러분 소학교는요 3차 교육령부터 들어가게 합니다 맞아요 모르는 넘어가고 황국신민서사 당연히 37년 38년이니까 맞고 그 다음 쌍성부 32년이니까 맞고 이거 다 몰라 풀어요 여러분 제국신문이 왜 왜 여기서 나와 니가여 왜 니가 왜 여기서 나와 노래도 잘 안 불려지네 아 제국신문하고 황성신문 여러분 몇 년입니까 98년이잖아요 1898년 대한제국 때 만들어져서 제국신문 아닙니까 이종이 부녀저대상 그렇죠 그래서 신문할 때 내가 이거 제국신문하고 할 때 황성신문하고 라이벌신문이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이거 동일신문하고 신문 4개 보라고 했잖아 동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 다음 대한매일신문 이 4개 신문이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온다 동일신문 그 다음 순주 이거 암기특 순주독 황제 대만 경 기억나요 한성순보 한성주보 그쵸 그 다음 순주보 순주독이죠 순주독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쵸 대한매일신문 만세보 경향신문 이 중에서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요거 이 4개는 무조건 내가 보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라이벌 관계다 98년에 이거는 국한문 혼용체고 이건 순한글이었다 남궁억 이종 그쵸 언제 누가 어떤 문체로 했는지 제가 이거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국신문은 몇 년 98년이니까 여기 연도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더라구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어때요 문제 무난하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 한 두 개 정도 하나 하나 아까 박정희 시대 그 문제 하나 그 문제 하나 좀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90점 여기까 아니 이제 90점 그렇지 아까 어려운 거 하나 틀리고 인간이니까 하나 틀리고 90점 그러면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틀리면 안 돼 여기서 실수로 하나 더 틀린다 이러면 이러면 85점 나와가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대충 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송 같은 문제 틀리신 분들은 문제 푸는 양이 지금 적어서 그래요 문제 더 푸셔야 합니다 기술문제하고 동역 꼭 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문제 풀면서 자기 약점을 좀 잡았을 거예요 내가 이론이 약하다 그러면 이론이 약한 사람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론이 약한 사람은 제 거 압축강의를 그쵸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압축강의 수강하시고 그 다음 그냥 틀어놔 압축강의 틀어놔 압축강의 수강하시면서 기출 계속 돌리고 제 거 똑똑한 모의고사하고 동역 모의고사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문제 많이 봐야 돼요 그런다고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론과 함께 봐야 하는데 이론 지금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압축강의로 해가지고 돌리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문제 풀 때 좀 꼼꼼히 보시고요 검토만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문제 읽을 때 꼼꼼히 그리고 사료 볼 때 핵심 단어 찾는 연습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르는 사료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자 모르면 넘어가자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023년 국가직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